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해까지 수도권과 충청에 최고 200mm 이상, 강원과 경북, 전북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곳곳으로 산사태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부 서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